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망찬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광야의 18번째 지인 그엘라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민수기 33장 22절입니다 리사에서 발행하여 그엘라다의 진척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째로 그엘라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엘라다는 히브리어로 케헬라타죠 케헬라타 모임 집회라는 뜻입니다 이 그엘라다의 어원은 카알 모이다다는 카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위치를 보면 린마 가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네 번째로 진친 장소죠 그래서 리사와 세벨산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14번째 진친 장소가 림마죠 15번째가 림몸베레스 16번째가 림나 17번째가 리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18번째 그엘라다의 진을 친 곳입니다 그엘라다 하면 19번째 진친 장소가 세벨산이죠 그래서 이 그엘라다는 리사와 세벨산 이 세벨산 사이에 그엘라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엘라다의 사적은 성경에서 특별하게 기록된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바가버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67페이지에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며 흩어진 백성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장막에서 예배드린 것을 기념한 지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네 번째로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리하는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에 상관없습니다 시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또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요원부금 4장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원부금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헬라어로 엔푸뉴마티 카이알레데이아죠 엔푸뉴마티 카이알레데이아 이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요원부금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6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총화요 신앙생활의 기본 동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해결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의 총화요 신앙생활의 기본 동작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해결책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두세 사람일지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두 사람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사오니 오늘 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선 바가버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6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더라도 이 약속을 믿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개인과 가정을 위경 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10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50편 23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10편 50편 23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자 여기에는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는 반드시 감사가 동반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깊은 구덩이 같은 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엘라다에 모여서 두세 사람이 각 지인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어떤 구덩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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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